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질문 하나 답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다섯 살 손자 보는 재미에 빠진 할머니입니다 손자가 유치원을 다닐 나이가 되었습니다 불교 유치원을 보내고 싶어서 알아봤더니 집 근처에 불교 유치원이 없어서 성당에 운영하는 유치원으로 보냈더니 밥 먹을 때마다 아이가 기도를 합니다 바깥 양반과 저는 손자가 천주교 신자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걱정도 팔자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걱정이 되죠 그런데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진짜 걱정 덩어리예요 우리라는 존재는 그렇죠? 모든 것이 사실은 걱정하려고 따지면 다 걱정해 이런 거 하나하나조차 다 걱정이에요 그런데 그 걱정을 가만히 통찰해 보면 모든 걱정은 다 원인이 똑같아요 원인이 다 똑같아요 원인은 자기 생각에 대한 고집입니다 자기 생각에 대한 집착 인생이 이래야 된다거나 저래야 된다라는 내 생각이 있을 때 괴롭습니다 삶은 내 뜻대로 이렇게 되거나 저렇게 될 수 없어요 그럴 내가 없습니다 내 뜻대로 이렇게 되거나 저렇게 되는 게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에요 그런 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 삶은 인연 따라 펼쳐집니다 거기 내가 개입하려고 하면 삶을 내 뜻대로 통제하고 조작하고 끼워 맞추려고 하면 그 생각 때문에 나는 끊임없이 괴로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럼 그렇다고 삶을 내 뜻대로 통제 조정 원하는 대로 바꾸지 않느냐 해도 된단 말이죠 마음껏 해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집착과 고집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 하나하나가 전부 다 자기 생각에 대한 집착이잖아요 아이가 내 인생도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안 아파지지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되고 싶다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도 내 뜻대로 달려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내 인생에 대해서도 냅둬야 돼요 최선은 다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되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고 그냥 턱 내맡기는 거예요 남의 인생은 똑같죠 손주 인생 어떻게 제가 어떻게 합니까 성당 유치원 갔으면 성당 열심히 다녀야죠 그래야 그 유치원에서 욕먹지 않고 거기서 정상적으로 잘 생활할 수 있죠 기도 안 하고 사는 것보다 기도하고 밥 먹는 게 훨씬 좋죠 음식에 담긴 참된 뜻을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라는 이름, 그 이름 저도 성당 유치원 다녔거든요 유치원 때 성당 유치원 다니고 중학교 때는 크리스마스 되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크리스마스 되면 종교가 딱히 없었으니까 교회 갔었단 말이에요 음식 맛있는 거 먹으려고 갔었고 또 어릴 때 어린 성경 학교도 간 적이 있고 좋은 일이죠, 아름다운 경험이죠 천주교 신자가 되면 나쁘다 이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내 안에 천주교 신자가 되면 어떻고 기독교 신자가 되면 어떻고 불교 신자가 되면 어떻다 이것도 자기 생각이에요 불교는 사실은 불교 신자가 되어야 한다 불교라는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갇히는 게 불교 신자일까요? 그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가 부처님 가르침이거든요 불교 자체도 매이지 않는, 걸리지 않는 그래서 진정으로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거든요 그게 진짜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어디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어디에 이렇게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게 되면 그게 나를 구속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유치원 아이들이 그런 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든 상관없어요 내 인생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고 아이나 유치원이 어느 종교를 가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허락할 수 있으면 되죠 그러면 살면서 인생에 괴로움이 없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처럼 모든 것이 괴로워요 우리는 자기 생각을 고집하게 되면 근데 삶에 반드시 이래야 된다 반드시 저래야 된다는 게 없으면 자유롭습니다 내가 미리 정해서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된다 이게 딱 집착하고 있으면 이렇게 안 되면 어쩌지? 저렇게 안 되면 어쩌지? 항상 불안한 인생을 살잖아요 근데 그 계획이 없으면 아니면 계획이 있더라도 계획에 집착하지 않으면 그리고 현실이 곧 진실이라는 제법이 곧 실상이라는 벌어지는 일들은 내 뜻 따라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연 따라 벌어진다라는 그 말은 뭐예요? 벌어지는 일이 그대로 인연법이잖아요 법이라는 소리잖아요 일어나는 모든 현실은 진리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 진리를 가지고 내가 생각, 해석, 판단하니까 괴로운 것뿐이죠 내가 진리를 상대로 생각, 해석, 판단하지 않고 진리를 진리답게 벌어지도록 내버려 두면 돼요 허용하면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냥 자유로워요 뭐가 두렵고 괴로울 게 있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삶을 통째로 그냥 내버려 두면 내려놓으면 문제될 게 없어요 자유로워지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6주 단경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6주 단경 108쪽이고요 이제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달마대사와 양무제 이야기를 하면서 달마대사가 평생 동안 저를 짓고 스님께 보시하고 법회를 베풀었는데 어떤 공덕이 있습니까? 했더니 달마 스님이 아무 공덕도 없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6주 스님의 답변이 나오는 대목이었어요 그래서 6주 스님께서 복 짓는 것을 참된 공덕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참된 공덕은 곧 법신 가운데에 있는 것이지 복을 닦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 현실 세계 현상 세계는 인과의 세계죠 인과 법, 원인과 결과에 대한 법칙성이 지배하는 세계예요 그래서 이 현실 세계에는 복을 지으면 복의 결과를 받습니다 착한 일을 하면 착한 과보를 받죠 그러니까 이 현실 세계에서의 법칙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달마대사는 달마 스님은 이 법을 얘기하는 분이잖아요 출세감법, 무분별지, 반야지혜를 설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린 이걸 보고서도 여전히 이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세간상으로 답을 하면 이해하겠죠 달마 스님은 아마 세감법의 근기에 맞춰서 세감법으로 답변했으면 아 복이 있습니다 임금님 저 나쁜 짓한 임금들보다 착한 일을 한 임금이 훨씬 복이 많고 불교를 오히려 막 파괴한 사람보다는 불교를 이렇게 장려하고 이런 임금이 훨씬 복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죠 인과법, 현실에 대한 사법계의 현실에서의 어떤 법칙을 말한다면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는 이 양무제가 아주 큰 복을 지은 거예요 복을 받을 겁니다 복을 지었으니까 그리고 이 부처님 가르침을 전법하고 하는 이런 복을 지었으니까 그만한 복을 받을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양무제가 달마 스님을 모셔가지고 법문을 듣고자 모셨잖아요 그러면 달마 스님이 그냥 그런 재속적인 얘기 그거 들으려고 달마 스님을 모셨겠어요? 달마 스님도 현실적인 그런 얘기를 해주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느꼈겠죠 진짜 법에 입각해서 답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물과 물결이 있잖아요 모든 물결은 전부 다 물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분별을 하면 인연 따라 물결이 컸다 작았다 하잖아요 사람의 분별에 따르면 큰 물결이 있고 작은 물결이 있어요 마음에 드는 물결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물결이 있어요 좋은 물결이 있고 나쁜 물결이 있다고 사람은 생각해요 자기의 이용가치에 따라 예를 들어 서핑하는 사람은 어떤 파도는 좋은 파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파도는 전부 다 똑같은 바다잖아요 물이잖아요 의미가 없고 뜻이 없어요 똑같이 바다로 평등해요 그러나 물결만 보는 사람은 분별만 보는 사람은 거기서 좋거나 나쁘다라고 해석 판단 분별하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양무제가 저를 짓고 스님들을 양성하고 이것은 좋은 파도를 만든 거예요 좋은 파도를 만든 거니까 파도들한테는 인정받고 하겠죠 꿈속에서의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본질, 바다라는 물이라는 본질에서 봤을 때는 아무리 좋은 파도를 만들었어도 그게 그냥 바다예요 무슨 공덕이 있어요 바다 위에서 파도가 쳤다 가라앉았다 하는 건데 즉 이 법 위에서, 마음 위에서 일체 유심조라는 말이 마음 위에서 일체 모든 것이 나왔다 이 말이잖아요 이 마음이라는 한바탕의 본 마음 여기 위에서 좋은 삶도 나오고 나쁜 삶도 나오고 복 짓는 일도 나오고 나쁜 일 하는 일도 나오고 우리 현실 세계의 인연법에서 보면 좋은 일 있고 나쁜 일이 있죠 그런데 법에서 보면 모든 것이 전부 다 평등하게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 뿐이죠 인연생, 인연멸 뿐입니다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질 뿐인데 거기에다가 사람이 자기의 분별을 가지고 이건 좋다, 저건 나쁘다 이렇게 해석한 것 뿐이죠 그러니 그런 분별된 가치는 자기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죠 분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의 자리에서 보면 삼라만상이 모든 것이 다 일어나고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평등합니다 바다 위에 파도가 치는데 그 공독이 있을 게 없어요 파도인 줄 안다면, 물거품인 줄 안다면 어젯밤 꿈속에서 여러분들이 꿈속에서 아주 큰 복을 줬어요 남들한테 막 큰 복을 줬어요 과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어젯밤 꿈에서 복을 줬으니까 야, 내가 언젠가 이제 복을 받겠지 그럴까요? 꿈속에서 복 짓고 나서 지금 복 받을 일이 있어요 거기다 꿈인데 꿈에서 깨면 허망했구나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꿈속에서 복을 줬다고 그게 현실에서 복을 받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꿈속 세상에서는 연기법, 인과법이 철저해요 그러니까 꿈 안에서는 복을 줬으면 꿈속에서 복을 받는 꿈을 꾸겠죠 그런데 꿈 깨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본질에서는, 이 법에서는 법에서 보면 복이 없어요 그건 다 복이 아니라 분별하는 거예요 좋은 일도 분별이고 나쁜 일도 분별이에요 그래서 이 법에서 봤을 때는 우리 현실에서 봤을 때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나쁜 일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현실에서 그냥 하는 분별의 소리예요 그런데 이 법의 자리에서 보면 나쁜 일을 하는 것도 분별이고 착한 일을 하는 것도 분별이에요 그런데 분별에서는 기왕이면 나쁜 일보다 착한 일을 하는 게 낫죠 당연히 그러나 똑같이 분별이에요 그래서 착한 일을 하면 천상에 가고 나쁜 일을 하면 지옥 가는데 착하다, 나쁘다라는 분별을 딱 내려놔버리면 해탈한다 우리의 목표는 천상 가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해탈하는 것이 좋고 나쁜 지옥과 천상세계 모두에서 훌쩍 벗어나는 육도, 윤회에서 훌쩍 벗어나는 것이 육도에서 해탈하는 게 불교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나는 좋은 데 갈 거야 지금보다 더 좋은 인생을 살 거야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그는 세속 안에서의 일이다 세속 안에서의 일 현실에서의 어떤 복은 되지만 그걸 진짜 공덕이라고 하진 않는다 어디서? 법에서는, 선에서는 그럼 뭐가 진짜 공덕이고 진짜 참된 공덕일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참된 공덕은 여기서 말하듯이 법신 가운데 있는 것이 참된 공덕이에요 내가 법신에 눈 뜨는 것 법신이 뭐예요? 법, 마음, 자성, 벌레, 면목, 주인공 즉 우리가 조견, 오원, 개공, 도일치에 고액하듯이 나와 남, 몸과 마음 이게 나라는 착각, 망상에서 벗어나는 안목을 밝히는 일 이게 공덕이 있는 일이에요 이게 법신에 눈 뜨는 거거든요 내가 누군지를 확인한단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고 나면 오, 완벽한 공덕이에요 그것은 놀랍게도 현실에서는 깨닫기 전에는 착한 일을 했는데도 공덕이 없어요 양무제처럼 현실에 공덕만 있어요 인과적 공덕만 있어요 참된 공덕은 없단 말이에요 그건 왜?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그건 다 중생세간의 일이잖아요 아무리 아프리카 가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이죠 현실세간에서는 아주 좋은 일이에요 아프리카 가서 힘든 사람들을 돕고 병을 치료하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참된 공덕은 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평생을 착한 일을 했어도 어리석음 속에서 이 몸과 마음이 나은 줄 알고 착한 일을 하는 거 그것이 현실적인 어떤 복 짓는 거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산다면 진리에 눈뜨지 못하고 산다면 그건 어리석음을 멈출 수 없어요 그 사람은 복을 많이 졌으니까 천상세계는 나겠죠 그래서 천상의 복락은 누르겠죠 그러나 천상의 복락이 다하고 나면 다시 인간계나 지옥에 또 떨어질 수 있죠 당연히 그건 육도윤회 속의 일이에요 아무리 복 짓는 일을 많이 했어도 아 이게 복 짓는 사람을 좀 나쁘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나쁜 짓 하는 것보다 복 짓는 일을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도 마음 공부하지만 복이 많은 사람은 마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요 복을 많이 짓고 사람들에게 착하게 업이 좋은 업, 선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주변에 좋은 사람으로 장엄되어 있잖아요 그럼 훨씬 공부하기가 좋죠 수월하죠 그러니까 이 현실의 조건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복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복 지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착한 일하고 복 짓는 일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한 말은 달마스님이 한 말은 육조스님이 한 말은 그게 잘못됐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마땅히 좋은 일이지만 이 선을 공부하는 깨닫겠다라고 발심한 사람이라면 그 물결 따라가선 안 된다 내가 누군지에 대한 물의 눈을 떠야지 본질, 근원을 깨달아야지 겉에 드러난 현상세계의 좋고 나쁜 거기에 끌려다니는 것은 평생토록 억겁을 윤회하면서 우리가 계속 한 일이 그 일 아니에요 좋은 일에서 좋은 일을 좋은 결과 받고 나쁜 일을 할 때 나쁜 결과 받고 그러면서 거기에 끌려다니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윤회하면서 거길 벗어나지 못하고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윤회를 끊자 생사에서 해탈하자 이거 하라고 절에 온 거잖아요 사실 이 말도 옛날 같으면 되게 뜬구름 잡는 말 같았어요 생사 해탈은 무슨 기도하고 열심히 복 져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부자 되겠지 좀 잘 살겠지 건강하겠지 이렇게 절에 다닌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닮아스님, 육조스님 말에 의하면 그건 그냥 세간의 공덕이 될 뿐이에요 세간의 복덕이 될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세간의 복은 복덕이라고 부르고 참된 법신의 눈 뜨는 것을 공덕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해요 진정한 공덕은 되지 못한다 진정한 공덕은 여러분처럼 이렇게 마음 공부하는 거예요 마음 공부에 발심하는 거예요 이렇게 경전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기하지만 세간에서 세간의 인과법만 착한 일 하면 좋은 데 가고 나쁜 일 하면 나쁜 데 가고 이런 인과법이 세간에서 제일 중요한 법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인과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는 복짓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정치라는 사람이든 영적인 사람이든 종교 교주가 됐든 모두 다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착하게 살아라, 복지어라, 사회봉사해라, 남들을 도와라 이 얘기가 가장 위대한 가치예요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교 안에서도 그 얘기 많이 했죠 그래서 불교에서도 불교 공부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게 최고의 가치다라고 막 힘줘서 얘기하는 분들도 계셔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보시하고 살아야 된다 복짓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불교의 최고 가치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꾸 혼자서 어디 가서 수행하고 깨닫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되고 어떻게든 세상에 나가서 사람을 돕고 보시하고 베풀어야 돼 이게 불교의 핵심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왕왕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방편으로 좋은 말이에요 방편으로 좋은 말 불교에서는 그 얘기 하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방편이에요, 방편 왜 그러냐? 그게 무주상 보시가 안 돼요 아상이 복지으면 그건 진정한 공덕이 안 돼요 내가 보시하고 내가 복지는다? 그걸 어떻게 진정한 공덕이 될 수 있겠어요? 그걸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누군지 깨닫지 못하면 내가 있고 너가 있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짓는다 난 잘났고 넌 힘드니까 너한테 내가 좀 보시할게 그 성에 있는 보시가 되잖아요 억지로 하는 보시가 될 수도 있고 그거 하려고 마음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누군지를 눈 뜨면 보시한다는 생각이 없어요 온 우주법계 전체가 둘이 아닌 불의법이라는 걸 깨달으면 법신이 자기인 줄 아니까 이 몸이 내가 아니라 육신이 내가 아니라 온 우주 삼라만상 산화돼지 일체 모든 존재가 전부 다 자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보시합니까? 내가 나에게 보시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복지는 일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는 거지 내가 보시한다 이런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공덕이거든요 그럼 무한한 무량 대복 무한한 공덕이 갖춰져요 그럼 그 사람은 보실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요 보실을 해도 공덕이고 안 해도 공덕이고 왜? 존재 자체가 무한 공덕이라는 것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공덕이에요 내가 몸으로 저 사람한테 뭘 줘야지 공덕이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공덕이에요 깨닫고 보면 배고파서 밥 먹는데 그게 공덕이에요 길을 걷는 것이 공덕이고 삶을 사는 게 공덕이에요 밥 먹고 똥 싸고 그냥 하루하루 삶을 사는 게 공덕이에요 왜 그럴까요? 매 순간순간 어디서 삶을 살아요 분별에 뿌리 내린 채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 분별 이전짜리 무분별지 법신 자성 내가 누군지 여기에 뿌리 내리고 있으니까 뭐예요? 온 우주 전체가 통으로 자성이란 말이에요 공덕이란 말이에요 공덕법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덕을 지을 필요가 없는 공덕이에요 왜냐하면 오로지 공덕뿐인데 오로지 100% 완전한 공덕뿐이라면 공덕을 줘야 됩니까? 공덕이 있는 사람 있고 없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전부 다 100% 무량 공덕이에요 그냥 모두가 그러니까 공덕을 지을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밥만 먹어도 공덕이에요 숨만 쉬어도 공덕이에요 모든 것이 공덕법신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공덕 아니에요? 근데 내가 복을 지으면 공덕이 된다 이렇게 한다면 어떠겠어요? 우리는 복을 지어야만 하는 사람 헐떡여야 돼요 복을 짓기 위해서 남들이 나보다 더 많이 복을 지으면 나는 더 적게 복 지은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또 많은 복을 질려고 또 기를 쓰고 노력해야 돼요 불안해요 안심할 수 없어요 복이 부족할까 봐 복을 채워야 돼요 복 많은 사람이 되려고 기를 쓰고 노력해야 돼요 유의 조작이 계속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안심하고 완전히 안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유의 조작하는 삶밖에 안 돼요 그것은 그래서 진정한 공덕은 법신불에 눈 뜨는 거예요 불의법에 눈 뜨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통으로 완전한 삶은 이대로 완전한 거예요 저 바람 부는 거 하나가 완전한 공덕법신 부처님이에요 저 서울에서 내려다보는 그 개미같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그 쪼만쪼만한 수많은 사람들과 자동차들과 그 뻑적지근하고 복잡한 그 도시의 풍경이 그대로 공덕법신이에요 내가 태어날 때도 공덕법신 100%고 죽을 때는 괴롭다? 그 자기 생각이잖아요 죽는 것이 공덕법신이고 놀라운 아름다움이에요 늙어가는 것이 병들어가는 것이 좋은 일 벌어지는 것만 공덕이 아니고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도 공덕이에요 좋고 나쁜 일이 차별이 없어요 완전히 평등해요 왜 그럴까요? 다 여기서 나온 일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바다 위에 파도인데 파도가 좋고 나쁜 파도가 어디 있어요 전부 다 바다인데 바다임을 눈뜨면 하나 버릴 게 없습니다 전부 다 법신 공덕이에요 잘 사는 거 못 사는 거 똑같은 법신의 무한 공덕이에요 맛있는 음식 맛없는 음식 먹는 거 다 똑같아요 성공하는 거 실패하는 거 똑같아요 모든 일이 내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전부 다 공덕법신이에요 그러니까 뭘 취하고 뭘 버립니까? 좋고 나쁠 일이 있습니까? 그게 자기 생각이잖아요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삶이 통으로 진실이에요 진실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인생이 벌어져야 돼? 저런 인생은 벌어지면 안 돼? 하고 취하거나 버릴 게 없죠 그러면 완전히 집착이 없어요 힘이 빠져요 완전 안심하게 돼요 마음 편하게 완전히 내맡기게 돼요 뭐에? 진실에 진리에 여법하게 사는 거 여요하게 사는 거 진리답게 여법하게 법과 같이 법답게 산단 말이죠 뭐가 법답게 사는 거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삶이 삶에 완전히 내맡긴 채 그렇다고 해서 내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 일어나는 생각대로 마음껏 마음 내고 살아요 그건 집착하지 않을 뿐이지 무엇이든 무엇이든 마음 내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도 좋고 안 되도 좋아요 안 되면 왜 좋을까요? 아 나는 A가 되고 싶었는데 열심히 A를 노력했는데 안 됐어요 아 B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A가 안 돼서 괴롭다가 아니라 아 A로 갔으면 뭔가 안 되는 일이 있었나 보구나 근데 나는 모르는 내 눈에는 B가 더 좋아 보이는데 아 A가 아니라 나는 내 인연에서는 B가 더 좋은가 보다 그러니까 인연이 우주법계에서 나를 B를 가게 만들었겠지 이게 이제 말로 하자면 이렇다는 거예요 부처님처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도전해 본단 말이에요 A에 그런데도 안 되면 한 서너 번 더 도전해 보고 안 되면 깔끔하게 딱 내려놓고 인정하고 B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B에 가서도 괜히 속에서 A 갔으면 좋았을 걸 후회하고 원망하잖아요 우리 분별 씨는 근데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B로 갔으면 B가 내 일인 거예요 내 길인 거예요 그냥 더 이상 후회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원하는 길이 없어요 모든 길이 다 내 길이지 내가 가는 길이 내 길이지 후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때 저기를 갔어야 되는데 그때 저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없어요 내가 가는 거기가 진리의 길이에요 잘 갔어도 못 갔어도 잘 가고 못 간 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냥 그렇게 돼요 못 간 거에 대해서도 후회가 없어요 이것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이것이 나에게 어떤 놀라운 깨달음을 주려고 이 일이 내 인생에 벌어졌을까? 되게 놀라움? 신선한 어떤 새로운 일에 대한 어떤 새로운 놀라움? 그런 걸로 이렇게 와 또 무슨 재미가 있을까? 되게 신기하죠 궁금하죠 궁금하게 이렇게 삶을 바라보게 되죠 그러니까 삶이 놀이 같은 거예요 과도하게 집착하는 게 없으니까 왜 이렇게 자꾸 자기 생각을 믿습니까? 생각은 분별방상인데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누구 생각 그러면 누구 생각은 옳고 누구 생각은 틀릴까요? 다 틀렸다니까요 거기 집착하면 공성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생각도 다 틀린 생각이에요 아무리 올바른 생각도 다 틀린 생각이에요 즉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어떤 생각에도 집착할 것이 없죠 근데 그 생각을 다 활용해서 쓸 수는 있죠 현실세관에서는 생각 안 하면 못 사니까 자유롭게 생각은 하면 쓰지만 생각은 그냥 이렇게 가지고 쓰지만 나는 진리에 딱 뿌리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라만상 모든 것이 대평등한 가치예요 내가 실패하는 것도 공덕이고 성공하는 것도 평등한 공덕이에요 실패하면 실패해서 할 일이 없으면 이제 내가 좀 쉴 수 있겠다 좀 쉬면 되죠 그래도 돈이 없으면 뭐라도 돈 벌만한 뭔가를 하면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옛날에 아는 우리 친지 분들이나 아는 분들이 만나 보니까 당신은 모르고 나이 한 50, 60, 70 60 넘어가 70 다 돼가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보사님께서 어르신인데 계속 이렇게 무슨 간병 일도 하고 집에 가서 도와주는 일도 하고 계속 일을 했어요 그래서 힘들게 일을 하면서 사셨어요 근데 몸이 점점 아파지니까 혼자 사는 분이니까 너무 두렵고 너무 괴롭더래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이렇게 살다가 이제 가족들도 없고 내 혼자 어디 기대고 의지할 데도 없는데 내 혼자 이래 살다가 이러고 이제 내가 아프면 큰일 나는데 내가 아프면 이제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데 직장 이러면 큰일 나는데 내가 가진 거라고는 여기 허름한 그냥 집 하나 그거밖에 없는데 내가 일을 못하면 당장 먹고 살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을 했대요 몰랐대요 그냥 그래서 나는 죽어라고 일해야 되는 줄 알고 죽어라고 일을 했대요 근데 일을 하다가 갑자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뭐 돈이 나온다 해가지고 뭐 돈이 그냥 나올 리가 있나 했는데 갑자기 뭐 노령연금이니 해가지고 막 나오더래 한 4, 50만 원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걸 꼭 공짜로 준다는 게 너무 신기하더래요 처음에 이걸 왜 주지? 이것만 있어도 내가 최소한 살 수는 있는데 해서 되게 행복하더래요 그런데도 그냥 이렇게 또 계속 일을 하는데 나중에 또 알게 된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 일을 그만두면 한 달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벌이를 한대요 근데 그 일을 그만두면 뭐 이렇게 뭐 보니까 재산이 얼마 안 되더래요? 몇 천만 원밖에 안 되더래요? 근데 그 정도면은 뭐라 하죠? 또 그 영세민 무슨 지원금이 또 나온다라고 하더래요 근데 지금은 열심히 돈 벌어서 돈을 버니까 아마 안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잘은 몰라도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일을 그만두게 되면 몸이 너무 아파서 그만두게 되면 그 지원을 하면 그거 말고 또 한 5, 60만 원 또 나올 거다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늙어서 나이 들어가지고 일을 못해도 이 정도의 돈을 준다는 게 너무 놀랍고 너무 신기하고 야 이래서 사람이 뭐 알아야 되는구나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는 또 길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완전히 내맡기고 살게 돼요 그냥 왜 모두가 공덕법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하나 깨달으면 이제 평생의 괴로움은 다 끝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평생의 괴로움이 어디서 나오느냐? 자기 분별 때문에 나온단 말이야 분별망상 때문에 나온단 말이야 근데 평생 분별망상을 쫓아서 취사간택하느라고 좋은 건 취해야 되고 싫은 건 버려야 되고 그것 때문에 무겁게 살았잖아요 힘들게 살았잖아요 괴롭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공덕법신을 문득 한번 확인하고 나면 깨닫고 나면 이 무한한 지혜에 눈을 뜨게 된단 말이에요 괴로움 없는 인생에 딱 눈을 뜨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써도 써도 끝없는 지혜예요 이거는 이건 뭐 끝없이 나오는 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짜 공덕이잖아요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 공덕이니까 찐을 깨닫는 거예요 찐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망상 부리느라고 생각 따라가가지고 분별망상을 진짠 줄 알고 생각 믿고 사느라고 괴로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 참된 공덕법신 이게 이제 반야지혜고 반야지혜고 그게 무분별지란 말이에요 우리 중생은 분별지를 가지고 사는 거고 깨달음은 무분별지 반야지혜 그걸 공덕이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덕을 깨닫는 이게 진짜 공덕이어서 보세요 양무제가 아무리 공덕을 줬어도 자기가 아무리 그렇게 큰 공덕을 줬는데 늙어서 병들면 뭐라 되겠어요 부처님 원망하지 않겠어요 내가 젊은 날 그렇게 불교를 위해서 이렇게 공덕을 베풀었는데 내가 이렇게 병들게 만들다니 부처님 저를 병들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쌩쌩하게 건강하게 해주셔야죠 하고 원망한다니까요 그럴 수 있잖아요 왜 복덕이라는 거는 반드시 무너지니까 그런데 공덕을 증득하면 어때요 늙어도 공덕은 완전해요 병들어도 공덕은 무너지지 않아요 병에 물들지 않아요 죽더라도 죽음에 물들지 않아요 이건 무생법인이라서 죽음이 두렵지 않다니까요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공덕입니까 부처님은 원망하지 않아요 부처님 제가 젊은 날 그렇게 복을 줬는데 왜 제 인생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인생의 모양과 상관없이 완전한 공덕이 늘 여여하게 갖춰져 있구나라는 거에 눈 뜨는 게 이 공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진짜 공덕이지 다른 공덕은 생겨났다 사라지는 공덕이잖아요 복 많은 것도 생겨났다 사라지잖아요 건강도 생겨났다 사라지잖아요 돈 많은 것도 생겨났다 사라지고 복 많은 것도 생겨났다 사라지잖아요 그걸 어떻게 진정한 공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생겨났다 사라지는 거니까 언제 사라지면 어쩌지 하고 두렵잖아요 그 복덕에만 의지하면 복이 있을 땐 좋지만 복 없으면 괴롭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복이 좀 많은 사람 있죠 복덕이 좀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돈도 좀 많고 건강하기도 하고 자식도 잘 되고 뭔가 삶이 술술술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머리도 안 풀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복덕은 달라요 공덕은 똑같아요 여러분 복덕 쫓아가려면 죽으라고 그 복덕 쫓아가가지고 계속 기를 쓰고 힘들여 살아야 돼요 건강해야 되죠 돈 벌어야 되죠 자식 말 잘 듣게 해야 되죠 그거 가능합니까? 나에게 달린 일입니까? 복덕은 내가 어떻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공덕을 깨달으면 그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똑같아요 잘나가는 사람 못나가는 사람이 똑같고 아픈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 똑같고 그래서 이게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공덕인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공덕 외부 경기에 따라서 생로병사에 따라서 무너지지 않는 온전한 공덕 이걸 이제 선에서는 진짜 공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공덕이란 법신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법신 가운데 있구나 언제나 내가 바로 법신이구나를 탁 깨닫게 되면 이건 완전한 공덕인 거예요 더 이상 잃어버릴 수 없는 공덕 결코 떠나갈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한 번 확인하면 이것처럼 효율적인 공덕이 어디 있어요 가치 있는 공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진짜 공덕이다 그래서 공덕은 법신 가운데 있는 것이지 복을 닦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에서 복 짓고 이러는 거에 진정한 공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현실에서 복 짓는 게 좋은 일이지만 안 짓는 것보다 복 짓는 게 훨씬 좋은 일이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TN 불교 TV의 모든 방송은 여러분의 작은 정성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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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